2018년 우차서가 없어졌어요 안그래도 많지 않았던 수입이 아예 끊겨버렸다 하지만 나에겐 여자친구가 있었다 오빠! 나 왔어 좀 늦었네 오빠 오늘 어디 갈거야? 어디? 일단은 좀 걸을까? 아 뭘 걸어 추운데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? 응 그럼 어디 갈까? 카페 가야지 커피 마시고 싶다니까 카페? 응 저기 카페 있거든 갈래? 커피 마시고 싶고 가잖아 응 잠깐만 있어봐 왜? 잠깐만 여기야 요즘에 루프탑 같은 것도 유행하잖아 커피 뭐야 아니 이거 1 플러스 1 제품입니다 55 플러스 1이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말고 커피 커피하고 먹고 싶다고 커피가 다 똑같지 따줄게 이거 맛있어 아 진짜 좋잖아 날씨 좋고 지금 여기 누가 데이트를 이런 데서 해 여기 편의점이잖아 아 알았어 근데 내가 어제 데이터 코스 다 짜왔어 데이트 코스 사왔다고? 응 다 짜 뭔데? 다 뭐 가고 싶은 데 있어 또? 나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쇼핑몰도 가고 싶고 나 친구 그때 동물원 갔다던데 나도 동물원 가고 싶어 거기 아마존 동물원? 응 당시 내 처지에 동물원 입장권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나에겐 방법이 다 있었다 동물원? 응 가자 진짜? 응 오 웬일이야? 진짜 동물원 갈거야? 응 가자 지금 가? 지금? 가 진짜? 어떻게 갈 건데? 여기 다 있어 어? 동물원 미미야 얘가 하난 애가 미미거든? 뭐야 아는 닭이야? 동물원 가면 다 똑같지 뭐 이거 봐봐 사진도 찍고 해 줘봐 앞에 서봐 아니 아니 막 비행이랑 앞에 서봐 앞에 서봐 오케이 나왔다 아 냄새야 아 뭐야 이게 무슨 동물원이야 장난하냐 너 진짜 아 근데 나 지금 우체사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기린 보고 싶다고 연락만 보고 싶다고 아니 돈이 없어 사실 아니 닭이잖아 이건 닭은 시장에도 있어 이게 무슨 동물원이야 제일 특수 짠게 이거야? 아 이거는 그냥 보여서 온 건데 또 좋은 데 있어 그냥 좀 괜찮은 데 있을 때 찾았어 어디 혹시 밥 먹고 나왔지? 내가 먹고 나오랬잖아 아 근데 밥 못 먹었어 늦어가지고 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2시에 만난 거잖아 밥 먹고 나오라고 배고파? 아 버려 이제 아 왜 손 들고 다녀 많이 남았잖아 이거 왜 버려 창피해 죽겠나 데이트 포스도 짰다고 하면서 제대로 짠 거 같지도 않고 맨날 그러잖아 아 오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 잠깐만 저기 원래 5개 천 원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단팥 혹시 천 원도 카드 되나요? 안 되죠? 카드는 계좌이체인데 아 계좌이체요? 천 원 있어 혹시? 현금 계좌이체 된대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예 계좌이체돼요? 감사합니다 013 022 저기 잠깐만 앉자 아니 이거 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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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야 밥 먹고 싶다고 일단 하나만 먹어 아이씨 후 후 후 응 응 잠깐 앉을 데가 없잖아 지금 어 아니 저거는 깨끗해 보인다 저기로 가자 여기 딱이네 이제 이거 먹고 뭐해? 좋은 데 있거든 어디? 내가 어제 막 다 알아봤어? 근처 여기 찾아봤어 블로그 같은 거랑 응 거기 가자 진짜 좋은 데 맞아? 응 아니 여기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온대 거짓말 치지마 여기 누가 데이트 코스로 와 아니야 진짜 온다고 그랬어 좀만 가면 정자 같은 거 있거든? 아 너무 힘든데?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구두에 흙 다 묻었잖아 이거 새 건데 짜증나 진짜 오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지갑이 가벼운 나로서는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아 데이트 코스로 많이 온다는데 오늘 사람 없네 우리 좀 행운하네 행운아 너고자 빠진 게 없어 행운아 아 힘들어 여기 내가 어제 블로그 보면서 찾은 데이라니까 오늘 사람 없네 아 여기 사람도 여기 많아서 못 앉아 원래는 앉아봐 그치? 원래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야 또 이런 걸 느끼고 공기도 좋고 다른 개그맨들은 다 돈 잘 번다고 그러는데 왜 아니 나는 신인이잖아 지금 그리고 무차사가 없어지니까 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오빠 유행인 같은 거 몰라? 안 만들어 오빠는? 그거 봤어 의뢰인? 안 봤는데 장혁 성대모사 하고 있거든 해봐 뭐야?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웃기세요 매일같이 손같이 갈라지고 피곤합니다 웃기잖아 아니 병신같아서 쓴 거 아니지 어이없어서 다른 거 없었어? 디스코팡팡 응 해봐 디스코팡팡 그만해 먼지 날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춘호 봤어 춘호? 저는 전연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랑 똑같잖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연습 좀 더 해 배그맨 맞냐? 우와 진짜 환심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언제 가자 이제 갔어? 가자 현주야 왜 혹시 현금 있어? 뭔 소리야 나 저거 티머니 충전해야 되는데 현금 없어? 현금도 여기까지 왜 와 너 만나려고 아침에 8시에 출발했어 걸어올려고 적당히 해라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나는 오빠 만난다고 아까부터 일어나서 목걸이 차고 예의 갇혀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맨날 이거 며칠째 입는거야? 아까 냄새 난 거 알아? 오빠한테 냄새 나 왜 맨날 이것만 입냐고 옷 좀 더 도라이냐? 옷 거꾸로 해봤어 여기 꺼 짜증나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그래? 갑자기야 그냥 만나자 나 이제 오빠랑 못 만나겠어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지만 아 지겨워 그 얘기 좀 그만해 오빠 이제 그만 만나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아니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잘할게 현주야 그렇게 그녀는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나는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몇 달 후 유튜브가 떡상했고 나는 내 집 앞에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어? 고기 없다 어? 오빠 기다렸어 웬일이야? 아 그냥 오빠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? 오빠 유튜브 잘 봤어 진짜 재밌더라 어 재밌게 나왔어 진짜 재밌더라 오빠 나 되게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오빠 하는 개그 맨날 퍼졌던 거 알지? 재미없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언제 오빠 진짜 웃기더라 아 그래 되게 멋있어졌다 우리 옛날에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인데 진짜? 집도 뭔데 웬일이야 근데 아 그냥 보고 싶어서 어 밥 먹었어? 밥 사줄까? 먹었지 아 그래? 커피 마실래? 커피 사줄까? 커피 먹었어 어 뭐 팀원이 충전했어? 5만원 충전해줄까? 나 차 있어 어? 진짜? 이번에 차 샀어 아 어디 앉아서 얘기할래 나랑? 아니야 아니야 나 좀 피곤하고 오빠 장역 아직도 해? 나 오빠 장역 때문에 밤에 그냥 자다가도 웃잖아 아니야 그거 안해 재미 없어서 안하고 너 되게 잘 웃는다 오빠 너무 재밌잖아 오빠 진짜 천상 개그맨이야 너무 웃겨 배 아파 그치? 형 재밌다 어? 예전에는 진짜 뭐라고 많이 했었잖아 너가 나한테 내가? 어 너무 어려서 내가 철이 없었나봐 오빠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할게 오빠 진짜 미안해 몇 개월 전이셨는데? 내가 그동안 철 들었어 그럼 부탁 남아도 될까? 어 뭔데? 해 해 예전에 내가 너한테 맨날 재밌는 이야기 해주려고 밤새 고민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가 좀 해줄래 이번엔? 아 오빠 내가 어떻게 재밌는 오빠가 웃긴데 하나만 해줘봐 아! 오빠! 어 그 사람 알지? 김혜자 선생님 알지? 나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성대모사 연습했거든 한번 해볼게 혜자에요 잘 좀 하자 오빠 우린 그렇게 끝났다 챠프 잘 수 있어?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나 뒷바라지 하냐고 나 유튜브 틀었어 너한테 잘해줄 수 있다 야 이 시발새끼야 안 꺼져 이 X놈아 왜 차오고 X놈이야 진짜 동네에 진짜 생태하게 아 진짜 면상 꼬라지 마 이 X놈이 진짜 야 아 안경 써 이 X놈이 진짜 X놈 생겼네 아 진짜 토 나와 죽겠네 진짜 X놈아 싫다고 꺼지라고 아 이 X놈이 진짜 X놈이 야 뭔가 오해를 아 냄새 이 X놈이 진짜 똥 안 씻고 왔어 아 이 X놈이 진짜 진짜 기분이 진짜 신기한 거 진짜 야 안 꺼져 1 2 3 빨리 꺼져 이 X놈아 꺼져 야ân이 진짜 18 뒤로 돌아보지마 뛰어 뒤로 돌아보지 마 I said things What is the pain?